이슈투데이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배우 김종만님과 함께 헐리우드 입성기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요.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들이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왜냐하면 예전보다는 훨씬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졌거든요. 절대적으로. 이전 과거의 삶보다는 그 다음에 인간의 노동력이 훨씬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그런 책이라든가 강연들을 많이 해요.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나 트렌드가 예전에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라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에는 모든 관계를 심플하게 만들기.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연에 대해서 과감하게 절제하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요. 제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생겼고 이 나름대로 괜찮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만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종만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차원의 그 무엇인가가 그 위에 또 있었는데 내가 그 관계를 포기하기 전에 그 관계를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다는 게 아니라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구나. 지금 그걸 잘 깨달았습니다. 아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정답입니다. 딩동댕! 이거는 올차 그르다랑 전혀 다른 문제예요. 뭐 나쁘다 착하다랑 다른 문제입니다. 네.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느냐? 퍼포먼스 문제입니다. 퍼포먼스. 차가 이게 뭐 오늘 제가 쉐이빔 말리부에서 쉐이빔 말리부 이게 좀 광고를 해줘요. 너무 광고하시는 거 아니야? 아무튼 차를 이렇게 한국이니까 그럼 뭐 우리 좀 현대 뭐 삼성한테 협찬 좀 받을까요? 오케이 현대차라고 합시다. 자 미리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협찬 들어와요. 현대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그랜저죠. 그랜저를 타고 가는데 어떤 차는 똑같은 기능인데 기름이 바닥에 다 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8기통. 원래 8기통짜리인데 4기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출력이. 엔진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엔진은 그만큼 16기통짜리란 말이에요. 슈퍼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4기통밖에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 탓을 한다고. 기름 탓을 하고. 아니에요. 기름 문제도 아니고 차 문제도 아니고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 엔진을 바퀴까지 전달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상대방. 그러니까 self-expression. 자기표현. 키입니다. 키. 네. 사람이 자기표현을 하면 숨이 쉬어져요. 돈이 좀 없더라도 자기표현을 하면 사람이 살 맛이 나요. 야. 하고 싶은 말 하고 좀 살자. 이러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점점 가리고 못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말 자체에 힘이 생기니까 겁내해요. 그거는 개념이 있는 사람이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회에서 보면. 무슨 일이 있네요. 이 얘기하죠?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목소리가 크고 발언의 기회가 많아지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보통. 네.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서엘 씨도 친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술자리나 이렇게 편한 자리, 다가와 자리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사는지. 그 사람들 얘기 못하고 살아요. 그래요? 뻔히 보이는데 뭐. 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있는 그대로 있을 때 빛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때 어떤 내가 이 말을 해서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이 말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난 미워하겠지. 그거 다 가려가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아까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의 어떤 그 어떤 자살 문제? 네. 그 얘기 나왔었는데 점점 공황장애 쪽으로 가는 이유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자기랑 내 안에 있는 진짜 자기랑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퍼블릭 안에서의 자기. 네. 그러니까 점점 거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걸 자기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는 난 밥 먹다가도 트롬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자기는 절대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실수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원래 자기는 이 자기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자기랑 내 자기 사이에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방황하고. 그러니까 아까 셀프 엑스프레션이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표현하려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웠고 행복해지려는 거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살 수 있고 내 안에서 진정 자유로워지는 걸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죠? 워크샵을 들으러 오십시오. 농담이 아니에요. 저 진담이에요. 진담. 200% 진담. 왜냐하면 제가 많은 배우들 한 300명 이상 가까이 많은 배우들이 워크샵 듣고 지나갔어요. 거기에는 연기를 40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연기를 15년, 20년, 5년, 3년 다 해서 다양해요. 뭐 중학생까지도 있었어요. 아역배우까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사정해가지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많고 예술가들도 많고 직장인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 헐리우드에서는 네가 뭐 하는데 한번 보자. 이렇게 다리 딱 꼬고. 그런데 이제 그네들에게 셀프 익스프레이션 할 기회를 주잖아요. 목샵을 통해서,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네. 일어나고 나중에 5일 차 되면 가지 말라 그래요. 울면서.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본인에게 셀프 익스프레이션, 자기 표현할 기회를 얻었고 그걸 체험해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롭고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거는 프라이스리스입니다. 프라이스리스. 네. 그런 기회를 단 한 번이라도 어른이 돼서 얻은 사람들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원래 있던 거거든요. 그게. 이게 무슨 새로운 거 어디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꼬마일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살면서 어떤 교육들, 부모들에 의해서 우리 에듀케이션에 의해서 소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컬처, 문화까지 계속 뭘 못하게 해요. 하지마, 규범, 지켜야 돼, 그러면 안 돼. 이것들이 있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마약이 되고 술이 되고 사람들에게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오고. 네. 왜냐하면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 그때그때 쉽게 얘기해서 사랑하는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상형이한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당신 참 내 마음에 든다. 우리 이 얘기하면 죽는 줄 알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미인이 앞에 있는데도? 얘기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겁나는 거죠. 그 리젝션. 노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거부당할까 봐. 네, 네. 그런데 그게 미래에 실제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과거에 내가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그 경험, 저번에 얘기했던 경험, 지식을 가지고 그걸 100% 맹신하는 거죠. 네. 백인들은 이럴 것이야가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 백인들은 안 그래요. 내가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걔네들 안 그래. 걔네들 정말 한국 문화에 알고 싶어 하고 한국 사람들 친해지고 싶어 하고 그런데 걔네들도 알 기회가 없는 거야. 우리가 편견 때문에 다가갈 기회조차를 버리는 거죠. 거부당할까 봐 혹은 거절당할까 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경우 어떤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거절당할 게 두려워서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죠. 우리 인간의 인지 부조화를 깨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죠. 아, justification.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내가 시도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기회를 박탈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얻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솔직하면 자신의 방어기제를 발휘하지 않고 솔직하면 무언가를 얻게 되잖아요. 그럼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인도 얻고 어떤 직업의 기회도 얻고 돈도 벌고 돈도 벌고 이게 모든 것들이 self-expression 부터 다 온단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사랑하는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시효할 수 있다는 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정말 권리거든요. 우리는 이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산단 말이죠.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뭐 그 education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부모가 나를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겠죠. 이런 말 가지고 네. 제가 오늘 그 커머셜 가서 아까 감독한테 그랬지만 프로듀서가 저기 구석에 있더라고요. 네. 쟤한테 내가 말을 걸어야 되겠구나. 보통 프로듀서가 대빵이잖아요. 가서 나 지금 뭐 사인시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애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얘기하고 정맨 나 스파이더맨 나 스파이더맨 웃더라고요. 백인 친구가 어 그러면서 내가 번호 하나 달라고 그랬죠. 내가 다음에 우리 얘기 좀 하자고 네. 시큰둥 만둥 하는 거예요. 또 뉴욕에 살다 왔냐 나 뉴욕에 살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서로 이메일 번호 주고받고 이름이 알렉스예요. 이랑 나랑은 이제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 백인들 쟤네들은 이렇게 싫어할 거야. 이런 선입견이 있을 거야. 네. 어 프로듀서들은 어 배우들을 그렇게 좀 하찮게 볼 거야. 어 그 걔네들이 선입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딴 데를 볼 게 아니야. 이쪽을 봐야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선입견이 없잖아요. 네. 나는 누구랑도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선입견이 없으면 네. 나는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서희 아나운서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당연히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사람 앞에서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진짜 자기 모습이 나와요. 그럼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합니다. 네. 보다 창조적으로.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워크샵이에요. 어떤 배우를 위한 워크샵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의 자세를 만들어주는 워크샵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렇죠. 이게 배우 위주라기보다는 점점 처음엔 배우 위주로 시작했어요. 4년 전에는 점점 이제 일반인들 그리고 예술가들 혹은 전 이쪽으로는 상관없는 사람들 네. 이게 왜 기본 가진 권리잖아요. 인간이 가진 기본 권리 네. 아주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동료든 가족이든 정말 아까 말씀하신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상대방이 원하는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여주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좀 피로해지더라고요. 피로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진빠지죠. 진빠져. 그걸 매일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안에 있는 걸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상대방이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내가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네네. 그렇네요. 그러면 나는 그냥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잘 표현해야지 하잖아요. 연기도 똑같거든요. 내가 연기를 잘해야지 never works. it never works. 절대로 그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연기를 내가 한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나는 그냥 리액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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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몇만 번을 이뤄도 우리 리슨 하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서희 아나운서님의 고민은 뭐지? 이서희 아나운서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그러면 나에 대한 어텐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게 진짜 나거든. 근데 우리는 저기 안 보여요. 안 들리고 정보밖에 안 들어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아나운서는 이런 사람일 거야. 그 필터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이서희 아나운서님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갇혀 있어가지고. 네. 그거 그대로 카메라 앞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안 돼요. 네. 거꾸로 그거 없이 제가 이렇게 광고 오디션이든 연기 오디션에 가잖아요. 네. 걔네들이랑 나랑 당연히 내가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음. 이거는 미팅도 마찬가지예요. 면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기 삶을 살면서 되게 많은 일들은 큰 결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랑 미팅할 때 다 이루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미팅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빛날 수 있다면 네.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회들이. 네. 하고 싶은 거 다 가능해져요. 네. 근데 우리는 내가 살던 방식에만 같이 있어가지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It never works. 잘 보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한두 번 잘 보여 봤습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상대방이 알아요. 그렇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 그렇죠. 근데 관심이 없어 상대방은. 그렇죠. 캐스팅 이게 연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I can smell it 그러거든요. 캐스팅 디렉터가 저 문고리 돌리는 것만 봐도 알아요. 냄새 난다고. 제가 어떤 애인지 연기하기 시작하기 전에 다 알아요. 후배분들 보면 이렇게 잠깐 얘기해 보면 아시잖아요. 말은 안 할 뿐이지. 보이죠. 근데 걔는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꾸 김종만님 이야기 듣다 보면 자꾸 빠져드는데 마치 교주처럼 네. 워크숍을 왜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배우 연기 이런 걸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나도 한 번 할 수 있겠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제가 우리 지금 홍콩에서 이걸 듣고 있는 크미시스 홍콩에서 빅모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해시스 저희는 시스라 불러요. 이름 낮춰 부르고 쉽지 않고 그 제해시스 그 제해시스는 저기 뉴욕에서 뷰포인트라는 걸 들으면서 또 자기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다 워크숍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후배향성을 또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지난주가 한국의 여진시스 내가 약속했으니까 또 이번에 영화제까지 참여하고 창골에도 나오고 그리고 동원브로 이번에 배드팟과 얼마 전에 장혁과 1대1로 붙는 역할을 했고 이렇게 계속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후배들까지 깨알 홍보를 해주시고 선배님들 많습니다. 안되겠는데요. 오늘 2탄으로 끝나면 안되겠는데요. 다음주에 시간 또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헐리우드 배우 김종만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1부에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1부에 올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